진성 씨는 몇 번 방해 있을지. 진성 씨는 방문을 열고 나가세요. 자, 진성 씨. 4번. 열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4번. 열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와, 동원이 죄송하네. 동원군 정확하네요. 지금 일단 충격적인 게요. 4등 하셨어요, 1라운드. 본인과 비슷한 순위 4등입니다. 아까 4명 정도가 긴장된다고 했는데 정말 한 3명 정도가 앞 순위에 있어요. 전 노래를 성의껏 했는데. 약간 표정이 지금 약간 애매하시거든요. 지금 약간 좀 당황스러우시죠? 그런데 처음이 또 결과가 너무 좋으면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이게 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반전을 보여주겠다. 그게 또 어떤 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분들도 사실 제가 놀랐지만 우리 동원군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논평을 듣거나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노래하는 어떤 내력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4번에 분명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진성 선생님 공연할 때 이렇게 힘 뺐다가 넣었다는 강약 조절하는 게 그게 몸에 베어 있어서 이게 그냥 어디서 불러도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5번은 좀. 저도 사실 이유도 없이 동원이를 제가 좋아하잖아요, 사실. 이유도 없이. 아, 예, 알겠습니다. 정말 악권이었어요. 그리고 탈락하셨다는 그분이 저하고 많이 좀 매치가 비슷한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선생님, 당뇨에 좋다는 돼지감자즙을 아까부터 들고 있어요, 들으려고. 그런 걸. 아니, 그게 너무나 죄송하죠. 사실 제가 받아먹는다는 게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자, 안 드시겠습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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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도 안 하고. 쭉 드세요. 맛있게 드셨다, 맛있게. 좋다. 허가하시라고. 이렇게 지나고 또 어떤 정이 이렇게 깃들어서 있어서 그런지. 갑자기 힘이 좀 나는 듯. 힘이 나요? 다행입니다.